네, 종량제 봉투를 사용합시다. 대물나라 가게 앞에 있는 쓰레기 모으는 곳에 이제 그냥 검정색 봉투를 넣으면 안됩니다. 타 지역 쓰레기 봉투라도 상관이 없어요. 서로 동참해서 잘하고 있어요. 거의 90% 잘하고 있는데 조금 10% 미흡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직 몰라서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또 붙여서 가게 앞에다가 또 이렇게 광고를 해놓았습니다.